나무가 좀 더 컸네 나이스! 나이스 보기! 정리를 많이 해놨네 꽃밭이네 좋다 7번 아이언 주시면 되요 나 좀 찍어줘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계속 찍어줘 하늘 진짜 예뻐 쇼티가 저기 많잖아 계속 찍고 있어 이렇게 우리도 늦은데 저 팀도 인간이 늦다 아직 안되네 전체적으로 좀 길게 하려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잖아 그럴때 이렇게 풍경을 이렇게 만담을 하면 되지 이야 벙커에서 그렇게 어렵게 나와가지고 내가 고기가 30m 였거든 30m 어프로치는 자신 있다 했잖아 S든 A든 하아 또 이렇게 기고만장이네 내가 어이가 없네 쳐놔 놓고 첫 표정 있잖아요 5시계 들어갔다 뭐 이런 표정이었거든요 근데 공이 홀대로 가까이니까 갑자기 자기가 친 것처럼 하하하하 31m 아이고 잘했다 저거까지가 120일 근데 약간 왼쪽이라고 생각했는데 공이 굴러가면서 가고 있도록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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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에 나무를 손질 많이 해놨네 아 아 작년에는 이렇게 나무가 어 막 비오고 여름이 왔는데 아니 작년에는 나무는 손질을 이렇게 안 해놨어 그래서 이렇게 이쁘진 않았거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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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니꺼 그대로 칠게 다 깠는데 뭐 다른 사람이 친구일 수도 있는데 공이 하나 있다 그냥 니꺼로 해라 자 홀인원 해서 참 보험 안들었지 아직 저희는 보험이 안돼요 알고있어요 그냥 개본스타일 홀인원 보험에서 안나온다고 여기는 인정하는 고장이 아니라 아이고 아이고 저렴하게 들어가네 아니면 갈아타던가 가라 타라 저기서 쓰리포트 하는걸 보게 됩기다 하하하 좋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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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언도 거리가 더 나가네 이야 버디찬스인데 지나왔어 이야 늦게 맞아 너 깎아두랬어 잘 붙이래 잘 붙이래 드롭좀 할게요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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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림없고 계속 그리차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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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케이 마크 해라 하나가 넣지마 그래 마크 해라구 아니 못 넣으면 W다잉 W는 못 넣는거 아닙니까 아참 지금 사과 없는거잖아 사과 해보시고 자 버디 버디 버디는 지나가야지 밥 안살려고 누르면 진짜 밥 안살려고 누르면 진짜 어떻게 할지 자 보기 나이스 나이스 보기 이야 무슨일이고 이야 공이 안죽고 살아있기네 보기를 하네 이야 자 저 봐봐 저래 원원하고 저 마크인데 봤지 내가 파켓에 원원 퍼포트 하는거 보여준다 했지 내가 아이고 좀 더 왼쪽 보셔도 돼요 아 좀 더 왼쪽 보셔 아 이거 또 내하고 똑같이 갔다 가자 아 아 아 철죽을 진짜 많이 심었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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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 굿샷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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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니야 저기 벙커 없어 왜 아니 니가 벙커까지 보낼려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 갔대 방향만 봐서 온 할 뻔했다 야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와 이건 뭐 갑자기 아 아 아직 그런지는 잘 모르셨은데 네 아 아 공이 저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한 40 정도만 저쪽이 언덕이 높잖아 저 벙크만 넘겨서 40 정도만 저까지만 떨어지면 그걸로 들어가 해봐요 한 50 정도 한다고 생각해 할 수 있어 아까비 아까비 삼시 봤다 삼시 걸을거면 왼쪽으로 보고 치는게 맞았고 원장님 혼자 벙크가 있으시면 아까봐요 쳐라 빨리 응 요즘 오프러지 잘하겠다 빈 스윙은 그냥 하는거에요 그냥 해놔 놓고 잡으세요 본 스윙을 신경을 쓰잖아 그쵸 저렇게 안녕히 가입쇼 응 괜찮은데 그래도 근데 저 멀리 가지 저러면 오 좋다 이거 오 잘했다 이정도만 오르막파트 남겨놓은거 좋아 오 잘했대 오 잘했대 오 잘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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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라 아 저기요 어 전교수 보고 하라고 전교수가 맞췄네 오 잘했대 오 잘했대 자 마크 마크지 그러면 오케이아이지 아하 힘이 조금 어지렀어 아 안해도 돼 이 참 밥도 안먹었나 뭘 오케이를 해 어림도 음소리 하지마라 오 그래 약하게 치노 아니 그 그래 그렇게 맞긴 한데 예 정확하게 안맞았어 이야 이만큼이 그런곳이니라 네 오르막이니까 안갈까봐 다시고 안갈까봐 안갈까봐 요번 퍼트는 문 떼는 퍼트 문 떼면 안 돼 문 떼면 안 돼 그래도 때리는 것도 아니고 문 떼는 거 중간에 태운 거라고 그렇게 일단 맞아야 돼 공이 네 너라도 한번 넣어봐라 야 너라도 한번 넣어봐라 아 치마 좋다